자 이제 선택확통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확통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선택과목은 다 난이도가 조금 높았어요. 특히나 이 선택확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25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랜만에 이산확률분포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네. 자 일단 첫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 모든 확률의 합이니까 밑에 있는 것들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a 더하기 2b의 값이 1이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2분의 1이다. 요거 잠깐 끌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일단 expectation x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평균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평균을 제곱의 평균의 값이 이제 a 플러스 5니까 제곱의 평균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제곱의 평균은 제곱에서 곱해서 제곱에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시면 돼. 그래서 a 더하기 제곱에서 곱하면 4a 더하기 4b 더하기 제곱에서 곱하면 9b입니다. 그 값이 a 더하기 5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다 넘겨서 정리를 하시면 a, a가 서로 약분이 되고 여기는 4a 더하기 13b의 값이 5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연립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다 4를 곱합시다. 그러면 4a 더하기 4b의 값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4a 더하기 3b의 값이 13b네. 왜 3b라고 했니? 13b의 값이 5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찾는 b의 값은 빼니까 뭐 9분의 3 9분의 3은 뭐 3분의 1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자 그럼 얘가 3분의 1이니까 6분의 2가 되므로 a의 값은 6분의 1 요렇게 갖고 가시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 그때 이제 뭘 구하는 거야? b-a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b-a는 6분의 2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정답은 6분의 1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산학류 분포가 나왔다. 자 그 다음에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은 지금 주머니 a에 자 a라는 주머니에는 지금 흰 공이 하나가 있고 검은 공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머니 b에는 흰 공이 세 개가 있고 검은 공도 세 개가 있네. 자 그럴 때 지금 흰 공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b에 넣은 후 오케이 여기서 요렇게 한 개를 넣은 다음 자 그럼 한 개는 흰색이 될지 검은색이 될지를 오케이 선택을 하셔야겠네. 자 그래서 먼저 a에서 흰색을 뽑아서 들어갔다. 그럼 흰색을 뽑을 확률은 3분의 1이 될 테고 자 a에서 이제 검은색을 뽑았어.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제 누구를 구하는 거냐면 b에서 꺼낸 세 개의 공 중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이다. 자 그럼 지금 b에서 꺼낸 세 개의 공 중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나 같으면 전체에서 모두 다 검정색을 뽑을 확률을 뽑으시면 되겠네. 자 그럼 얘 곱하기 자 이제 갑시다. 여기다 쓸까? 두 번째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는 흰색이니까 3분의 1이고 여기다 흰색이 들어가면 총 7개가 되겠지. 자 전체 1 마이너스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모두 다 흰색이 되어야 됩니다. 3 컨비네이션 3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검정색이야 자 3분의 2가 될 테고 그 다음 전체 1에서 지금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검정색이 4개가 되겠지.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뽑으시면 적어도 하나의 공이 흰색이 되는 그러한 확률이 될 겁니다. 자 일단 7 컨비네이션 3은 35가 되니까 자 우리 3분의 1 곱하기 얘는 35분의 34 이렇게 정리가 될 테고 그 다음 얘는 3분의 2 곱하기 35분의 얼마가 되냐 4를 빼니까 3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을 하시면 돼. 자 세 번째 우리가 찾는 정답은 105분의 얘하고 얘하고 62네 96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3은 9 3 2 2 6 3 3은 9 3 5 5 정답은 35분의 32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4번 갖고 가시면 되겠네. 뭐 그래서 23번부터 26번까지는 노멀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 이제 문제는 이 앞에 있는 4문제 말고 뒤에 있는 4문제가 문제였던 거야. 원래 대부분 확률과 통계는 끝에 있는 29번 또는 30번 이 둘 중 하나만 어려웠는데 얘는 지금 27번 28번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을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는 확률과 통계도 변별력이 있었던 그런 아주 좋았던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공통과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설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번 7월 모의 의사는 정말 선생들이 되게 준비를 잘했고 정말 출제를 잘했다라는 걸 느낍니다. 지금 이 뒤에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좀 문제가 좋은 문항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0 0 0 0이 3개입니다. 그 다음에 1이 2개고 그 다음에 2가 2개가 있어. 얘를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순열이네. 근데 이웃하는 두 장의 카드에 곱이 1 이하가 돼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1하고 2가 같이 섞여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나열을 해야 돼? 그렇지 0부터 나열을 해야지. 자 0부터 나열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맨 끝에 거기 밑줄 치세요. 단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는 얘기네. 이거 나열하는 방법에 갈 수 있는 그냥 한 가지.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어차피 1하고 1하고 2하고 2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 사이사이 사이에 들어가면 된다고. 그죠? 그럼 일단 먼저 2부터 집어넣자. 아무거나 집어넣도 돼. 자 2를 집어넣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 선택해서 들어가면 돼. 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 칩시다. 오케이? 그 다음 이 나머지 1, 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1, 1도 집어넣는 방법 어렵지 않아. 자 1, 1이 여기에 다 들어가도 되고 그치? 그 다음에 1, 1이 여기에 이웃해도 돼. 왜냐면 어차피 곱이 얼마야? 1, 2하니까. 그 다음 1, 1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네. 세 가지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6, 3 18 이렇게 18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개수를 구하라니까 정답은 18개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안 어려웠는데 이것도 헷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포인트 잡고 가셨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28번 해봅시다. 자 28번은 지금 1부터 5까지니까 1, 2, 3, 4, 5 5개 얘를 지금 임의로 1개씩 5번 꺼내서 n번째 적혀있는 수를 a, n이라고 했대요. 오케이. 그때 ak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k의 최솟값이 3이다. 이렇게 나왔어. 3일 때 a1 더하기 a2가 a3 더하기 a4가 되는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구해달라.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먼저 첫 번째 당연히 ak가 k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만족하는 제일 작은 자연수가 k가 3이니까 a3이 일단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a1은 부정인 1보다 커야 되고 a2도 2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내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총 세 가지지 a3의 값이 1이 되는 경우와 a3의 값이 2가 되는 경우 a3의 값이 3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셔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남는 거 a1이 1이면 a3이 1이면 2 3 4 5가 되니까 일단 a1의 값이 2가 되는 경우와 왜? a2는 2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a1이 2가 아닌 경우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라고 지금부터 합시다. 자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 a1은 2가 됐으니까 a2는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4하고 5는 오케이 나열하면 돼. 그냥 2팩토리얼 이렇게 가시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금 a1이 2가 아니야. 그치? 근데 a2는 일단 2보다 커야 돼. 맞니? 오케이. 그러면 세 가지. 그럼 셋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 그럼 나머지 우리 a1도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되니까 두 가지. 그 다음 나머지는 나열하면 돼. 끝. 그래서 계산하면 몇 가지가 되냐면 6, 2, 12 얘는 6, 2, 12 오케이. 12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3이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남는 숫자가 1, 3, 4, 5인데 어차피 a1과 a2는 얘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a1이 가질 수 있는 거 세 가지 a2도 두 가지 나머지는 2팩토리얼 갖고 가시면 돼. 그래서 얘도 열두 가지네. 자 그 다음에 a3이 3이야. 그 남는 수는 누가 되냐면 1하고 2하고 4하고 5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a1의 값이 2가 되는 경우가 있고 a1의 값이 2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 a1이 2가 되면 a2는 얘네 둘 중 하나야. 두 가지. 그 다음 나머지는 2팩토리얼. 그래서 4가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a1이 2가 아니야. a1이 2가 아니면 a1, a2 얘네 둘 될 수가 없지. 그러면 a1은 두 가지 a2 두 가지 한 가지. 그 다음에 2팩토리얼. 이렇게 4가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지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총 전체 경우의 수를 이제 한번 구해보자. 얘네 하나, 둘, 셋 36가지에다가 얘네 두 개를 더 하니까 44가지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전체는 몇 가지가 되냐면 12, 24 맞지? 3, 아 얘 6이구나. 좀 이상하다. 6. 그럼 얘랑 얘랑 하면 10이고 얘랑 얘랑 하면 28이니까 전체가 38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A1 더하기 A2가 A3 더하기 A4야.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현재 A1이 1이 되는 경우고 여기가 A2가 A1이 어 A3가 1이 되는 경우 얘는 A3가 2가 되는 경우 얘가 A3가 3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됐었지. 그치? 그럼 나머지 4개의 수를 가지고 지금 A1과 A2가 결정이 되고 지금 A4,5지? A4,5의 합을 지금 구해야 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봐봐. 얘네를 조합을 해서 두 수의 합이 지금 정확하게 똑같아지는 게 있냐? 있지. 여기는 2,4 1,5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3,4 2,5 얘 같은 경우는 없어. 7,6 안 되고 이렇게 5,8 안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두 가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A3이 1이 되는 경우야. 자, 그러면 A3이 1이 되면 내가 A1과 A2의 순서쌍을 찾아볼게. 걔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2하고 5하고 3하고 4하고 가능하지? 얘가 2하고 5가 가능하고 5하고 2가 가능하고 3하고 4가 가능하고 4하고 3이 가능한데 잠깐 스톱 얘는 안 돼. 왜냐하면 A2가 2잖아. A2는 2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안 돼. 세 가지. 그 다음에 A3이 3이 되는 방법은 A1과 A2가 있어. 자, A1과 A2가 있을 때 일단 중요한 건 2, 4하고 1, 6인데 1, 5인데 자, 얘가 1이 되면 안 되고 얘가 최소한 2가 돼야 되니까 2, 4 요거밖에 안 되겠네. 1, 5는 절대로 될 수 없고 4, 2도 안 돼. 여기가 2가 되니까 5, 1도 안 되지. 요거 하나밖에 없네. 결국 얘네는 몇 가지? 어, 세 가지가 될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세 가지? 세 가지가 네 가지지? 오늘 이게 개수를 카운팅을 못하지? 네 가지. 근데 이거 자리 바꾸는 경우도 있지. 얘 A1, 2하고 4, 5하고 자리 바꾸는 방법 두 가지까지 가시면 총 여덟 가지가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이 얼마가 되냐면 전체 38분의 8 8가지가 돼서 19분의 4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8번부터 시작을 하니까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정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 나열해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19분의 4 이렇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정답은 1번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9번 아 이 문제 잘 냈어.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출제자께서 잘 냈고 이런 그 연속 확률분포에 관한 문제가 최근에 이제 2022학년도 수능에 등장하면서부터 23학년도 나오고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봤을 때 너무너무 감탄을 금치 못했어. 정말 잘 내셨더라고 출제자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문제를 조금 보여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야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돼 있어 지금 현재 자 그래서 2분의 1이 쭉 이렇게 와있고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y는 fx야 그럼 자 봐봐 얘가 0인데 밑변 2고 높이가 2분의니까 얘 넓이 얼마 2분의 1 2분의 어우 정확하게 전체 넓이 합은 1 맞네 자 그때 이제 y는 누가 되냐면 아 y의 범위도 0부터 4까지인데 이게 중요했어 gx 마이너스 fx 곱하기 gx 마이너스 a 이퀄 0 얘를 만족시키는데 gx가 자 첫 번째 그럼 방정식이니까 우리 gx가 누가 되니 fx가 되던지 또는 gx가 a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이제 또는의 개념을 잘 보셔야 돼 야 우리가 원래 우리가 평상시 하는 또는은 이거 내가 집합할 때도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했던 게 뭐냐면 야 너 햄버거 또는 밥 뭐 먹을래 그러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하지 대부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수학에서 또는 합집합이야 그러니까 gx가 fx만 돼도 되고 y는 a만 돼도 되고 둘 다 섞여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둘 다 섞이는 경우가 있을 테고 이 문제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력시험 12번에 아마 나왔던 문제였을 거야 그때는 fx가 x 또는 fx가 마이너스 x 또는 fx가 1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다 뭐 그렇게 그려지는 걸 아마 조금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지 않았을까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거야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 근데 이제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조건 가를 보니까 p 0부터 y가 1까지의 확률은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지금 현재 0부터 x가 1까지의 확률 0부터 1까지의 확률 얼마야 이거 2분의 1이라니까 그거 딱 반땡한 거잖아 지금 4분의 1이네 아 얘 4분의 1보다 일단 작고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시면 p가 y가 3부터 4까지 확률이 또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왜냐하면 3부터 4까지 확률도 어쨌든 4분의 1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대충 이거는 개형을 파악을 해보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자 한번 볼까 자 여기가 1 2 3 4 그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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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진 게 fx라고 치고 y는 a는 당연히 2분의 1보다 작은 어떤 수라고 합시다 자 2분의 1 자 그러면 y는 2분의 1을 그려 이렇게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만약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라고 하자 그럼 얘가 a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음 그럼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얘하고 얘가 넓이가 서로 대칭이라면 얘가 1이고 얘가 4분의 1이라면 이 넓이가 4분의 1이 되겠지 0부터 1까지가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부터 4까지도 이 넓이인데 얘하고 얘 중에서 만약에 얘가 만약에 4분의 1이었다면 넓이가 똑같겠지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4분의 1보다는 일단 무조건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4분의 1보다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만약에 GX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GX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졌다고 하면 파란색으로 그려졌다고 하면 이 사각형의 전체의 넓이가 얼마냐면 4A야 그치 그게 넓이가 1이 되어야 되거든 일단 생각을 해봐 그 넓이가 1이 되어야 돼 그럼 A가 얼마가 되겠어 4분의 1이 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얘가 1이 되려면 A가 4분의 1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4분의 1이 되면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절대로 얘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안 돼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여러 개를 너네가 해봐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또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1 2 3 4 이렇게 돼 있을 때 역시 또 마찬가지로 Y는 A가 대충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도 있을 거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우리가 이렇게 넓이를 따셨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이 전체 부분의 넓이보다 일단 작으니까 상관없는데 얘 같은 경우가 이만큼 더 넓이가 더 크기 때문에 4분의 1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4분의 1이라는 게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의 넓이 요거보다는 작게끔 만들어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게 여러 가지가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느껴주셨어야 되는데 되는 그림은 딱 한 개밖에 없어 0 1 2 3 4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a가 간다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보다 작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보다 크니까 딱 4분의 1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y는 a하고 y는 fx하고 같이 섞여있는 이 함수가 y는 gx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점의 좌표를 찾을 건데 얘는 얼마냐면 y는 2분의 1 2니까 2분의 1x야 여기가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a가 되면 여기가 누가 되냐면 2a가 돼 잘 봐 대칭이니까 얘가 2a면 얘도 2a야 정확하게 여기도 2a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누가 되냐면 4-2a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이 넓이가 일단 얼마가 돼야 돼 일단 넓이가 1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갑시다 얘는 밑변 2분의 1 2분의 a 곱하기 높이 a야 그렇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a니까 a 제곱 그럼 얘도 a 제곱이야 그래서 2a 제곱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얘에서 얘를 빼니까 4- 4a 곱하기 a가 됩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그게 1이야 자 그러면 요거 조금만 정리해서 조금 넘겨주시면 얼마냐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0이고 인수분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2분의 반띵하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a c니까 2인데 이게 플러스 2일까 마이너스 2일까를 생각하는데 자 얘가 2고 얘가 1점 머시니까 얘는 2분의 3점 머시 안돼 4분의 1보다는 무조건 일단 작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a의 값은 우리가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찾아낼 수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우리 0부터 자 이제 다 됐어 a 값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뭐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갑니다 자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데 y의 값이 0부터 5a까지 맞나 0부터 5a까지 그렇지 요거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일단 0부터 2a까지는 요거를 일단 하셔야 되고 2a부터 어디까지 5a까지 가야 되는데 5a가 과연 이제 3보다 크냐 작냐 이제 이거를 따져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5a의 값은 자 5a 값은 2분의 얼마냐면 10 마이너스 5루트 2야 그 값이 일단 3보다 큰지 작은지 4a 마이너스 얘하고 요거부터 비교하자 4a 4마이너스 2a 넘어가니까 7a의 값이 4보다 어떠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a값이 2분의 어차피 2분의 1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니까 7마이너스 2분의 7루트 2가 되고 얘가 4가 됩니다 넘어가면 3이 되고 2분의 7루트 2 얘 같다 곱하면 6이 되고 7루트 2야 그럼 얘 제곱하면 36 얘 제곱하면 49 곱하기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겠네 아 그러니까 5a가 자 봐봐 5a가 얘보다 또 앞에쪽에 있겠네 얘보다 앞에쪽에 아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그냥 대충 감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검증을 하셔야지 자 0부터 2a까지 그 다음에 더하기 2a서부터 5a까지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미 0부터 2a까지는 뭐 a 제곱이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얘는 얘에서 빼니까 3a고 그 다음에 높이가 a였었잖아 3a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4a의 제곱이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4a 제곱 야 요거 4a 제곱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되잖아 그럼 넘어가니까 8a 마이너스 2 요렇게 구하시면 되고 8a 마이너스 2다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얘는 8을 곱하니까 4 마이너스 8 루트 2 마이너스 2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하겠네 그치 마이너스 근데 얘는 왜 8인데 잘못했네 8 마이너스 4루트 2 그래서 6 마이너스 4루트 2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뭐 구하는 거냐면 지금 p 곱하기 q를 구하는 거야 p 곱하기 q 그래서 6 4 24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일단 따지는 것도 되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러한 개형을 찾는 게 사실 어렵지는 않았는데 주어진 조건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a 값만 찾아주시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좋았던 문제고 실제로 이런 문항들은 우리가 많이 바깥에서 보지 못했었던 그런 문항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좀 풀면서 많이 당황스러워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30번 30번은 뭐 전형적으로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x라는 놈이 1,2,3,4,5,6,7 이렇게 7개가 있고 fx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네 자 근데 가 조건을 보니까 f7 마이너스 f1의 값이 3이야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 따집시다 뭐가 있어? 4 1이 있을 테고 5 2가 있을 테고 6 3이 있을 테고 7 4 아휴 이거 경우의 수 4개나 되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니까 지금 fn이 fn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f1의 값은 f3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f2의 값은 f4보다 작거나 같고 f3의 값은 f5보다 작거나 같고 f4의 값은 f6보다 작거나 같고 f5의 값은 f7보다 작거나 같은 얘는 뭐야 중복 조합입니다 그래서 중복 조합에 대한 힌트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조건도 한번 보자 다 조건은 지금 뭐야 3분의 절대값 f2 마이너스 f1과 3분의 머시기가 모두 자연수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절대값 f2 마이너스 f1 얘가 3의 배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k는 1서부터 4까지 f2k 마이너스 1이니까 ok f1 더하기 f3 더하기 f5 더하기 f7 그 놈도 3의 배수야 여기 1, 3, 5, 7 이러한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지금 함수의 개수를 지금부터 구한다 자 갑시다 자 첫번째는 자 요렇게 돼있어 1, 2, 3, 4, 5, 6 어휴 모자라네 5, 6, 7 자 x에서 x로 가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자 갑니다 자 일단 먼저 첫번째 f1이 1이고 f7이 4가 되는 경우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자 봐봐 f1이 7이야 자 얘가 1이고 얘가 4야 그럼 얘네들 더하니까 얼마야? 3 어 1하고 4 더하니까 5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f3 더하기 f5가 누가 되야 돼? f3 더하기 5포가 그러니까 3의 배수니까 얘네가 지금 5가 됐으므로 3의 배수가 되려면 4가 되던지 그렇지? 왜냐하면 4 하면 9잖아 1이 될 수 없어 2개 더해서 1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지? 4가 되던지 아니면 뭐 7이 되던지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가 합이 4가 되는 경우부터 따져야 돼 근데 4가 되는 경우는 지금 현재 f1 3 4 7 요렇게 지금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자 일단 f3하고 얘가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고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요거 있어 1 3도 가능해 1, 3 증가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 다음 또 누구도 있어 2 2도 가능해 3, 1은 안 되고 자 7이 되는 경우는 얘가 맥시멈이 4니까 이거밖에 안 되겠네 3, 4밖에 안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총 3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 자 지금 봐봐 f1이 1이거든 f1이 1이니까 f2가 누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야 절대값 빼가지고 3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f2가 여기가 4가 되는 방법 또는 이제 6이 되려면 7이 돼야 되는데 f2가 7이 되는 방법도 있지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 또 그죠? 자 그럼 얘가 4가 되면 자 f2가 4야 얘가 4야 그럼 f4하고 f6은 4, 5, 6, 7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두 개 뽑으시면 돼 그죠? 그럼 가지수는 몇 가지야? 얘는 하나 빼니까 3 더하기 2니까 5 컴비네이션 2가 되므로 10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f2가 7로 가면 나머지 다 7이니까 한 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다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일단 우리가 찾는 정답은 얘가 세 가지씩 있잖아 각각 세 가지씩 있고 얘는 10가지하고 한 가지가 있으므로 오케이 여기서 3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우리가 33가지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럼 여기다가 33가지 일단 정립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x에서 1 2 3 4 5 6 7 7이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이야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자 먼저 기역부터 가시면 자 일단 f1이 2고 그 다음에 f7이 5 요렇게 일단 와있어 그럼 두 개를 더하니까 일단 7이란 말이야 그래서 f3 더하기 f5를 찾아야 돼 얘가 7 더하기 가야 되니까 2가 돼도 되는데 2는 안 돼 왜냐면 1 1로 가야 되는데 더 작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1 말고 1은 안 됐으니까 얘네 두 개 더해서 뭐 9 다음에 12니까 5가 되거나 그치 합이 5가 되거나 또는 15가 되니까 8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합이 5가 되는 경우부터 먼저 보자 그러면 합이 5가 되는 건 2 3밖에 안 되네 그치 합이 8이 되는 거는 얘가 넘어가야 되니까 얘가 3하고 5 밖에 안 되네 6은 안 되네 2 6 이렇게는 안 되겠지 이것도 두 가지네 이것도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f2를 갈 거야 자 f1이 1이니까 빼가지고 3의 배수가 되려면 5 또는 얘가 2니까 3 6이 되려면 8이 되는 아 8은 안 되네 이거 한 가지밖에 안 되겠네 그럼 f2가 5야 그러면 f4하고 6은 하나 둘 셋 얘는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두 개 뽑으시면 돼 그래서 하나 빼니까 4 컨비네이션 2에서 여섯 가지 자 그러므로 얘 두 가지에다가 여섯 가지를 더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12가지 그래서 어? 두 가지? 내가 뭐 계산 잘못했는데 아 쏘리 쏘리 얘들아 이거 4하고 4도 있잖아 아이 큰일 날 뻔했네 그치 어쩐지 좀 계산이 좀 이상했어 자 여기가 세 가지 18가지가 되겠네 그죠 18가지 그래서 일단 18개 또 하나 정리 자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경우에 이제 세 번째 경우에 6하고 3인 경우하고 7하고 4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 이것도 다 해봐야 돼서 요건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정립한 게 다 일부러 지우기 위해서야 자 이제 지우고 나머지 두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 2 3 자 세 번째 경우는 1 2 3 4 5 6 7 그 다음에 1 2 3 4 5 6 7 자 현재 F1이 3으로 갔고 그 다음에 F7이 어 어디로 가냐 6으로 가면 되겠네 자 합이 6이 되려면 3 3도 가능하네 그치 3 3도 가능하고 어 그 다음은 안되네 그치 그 다음에 9가 되는 경우는 3하고 6 오케이 3하고 6도 가능하고 4 하고 5도 가능하네 이것도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F2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F1이 3이니까 F2는 6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래야지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6 아니면 다른 건수는 절대 존재하지 않겠지 그럼 F2가 6이야 그럼 F2가 6이니까 나머지 4하고 6은 요거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되지 3컴비네이션 1이 될 거야 세 가지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라서 요렇게 아홉 가지가 돼 오케이 그래서 어 근데 뭐 계산 잘못했는데 또 뭐 안 했어? 뭐도 있을까? 6 6 12도 있네 에이 오늘 또 계속 계속 하나씩 빼먹네 그치? 여기 12도 있네 6 6 요렇게 12 그치? 음 12까지 자 그러면 아까 했듯이 얘가 F2가 얼마다? 어 6이 되는 경우 걔는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두 개를 허락해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3컴비네이션 1이므로 세 가지가 될 거야 자 그러므로 오케이 얘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곱해 주시면 돼 그래서 열두 가지 그래서 열두 개 또 정립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x 1 2 3 4 5 6 7이고 그 다음에 또 1 2 3 4 5 6 7입니다 자 이제 얘가 4고 얘가 7이 되는 경우 요렇게 딱 한 가지밖에 없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F3 더하기 F5를 할 거야 두 개를 더하니까 일단 11이야 그치? 그럼 11이면 12 15 4도 안 될 테고 그 다음에 18 18이면 일단 7이 되던가 그치? 7이 되면 아 7도 안 되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7도 안 돼 그럼 또 이제 얼마 있어 18이니까 21이 되니까 10이 되는 경우 한번 해보죠 10이 되는 경우는 4 6 5 5 가능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13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 어 6 7도 있겠네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얼마가 있냐 지금 4하고 6도 가능하고 5하고 5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13이 되는 경우는 얼마가 있냐면 어 6하고 7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는 F2가 자 얘가 1이니까 F2가 1이어도 돼 야 이게 왜 1이어도 돼? 절대값이라서 그 다음에 F2가 7이어도 돼 자 F2가 1이면 나머지 사용은 1 2 3 4 5 6 7 7개 중에 2개를 선택하시면 돼 그럼 얘는 어 8 컴비네이션 2가 돼서 몇 가지가 되냐 24가지 맞나? 7 컴비네이션 2 아닌데? 7 컴비네이션 2 7H인데 서로 다른 7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2개 선택하니까 어 얘는 음 하나 빼니까 6 더하기니까 8 컴비네이션 2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8 컴비네이션 2는 4 7에 28 이렇게 되고 자 얘가 F2가 7이면 나머지는 다 1이야 그러므로 얘는 3가지 곱하기 29가지 가니까 87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87 정립하시면 되겠네 그럼 얘네들 더하니까 120까지고 얘네들 더하면 30이니까 정답이 150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이 30번 문제는 케이스를 다 나눠서 하는 거 원래 이건 수능에 나오면 예전 같은 경우는 28번에 많이 위치해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30번으로 오면서 조금 케이스 분류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 물론 선생님 중간에 선생님도 조금 준비는 해왔지만 빼먹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다 하나씩 체킹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확률과 통계가 사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결국 27, 28, 29, 30 이 네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로 출제가 돼버리고 그리고 29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한 우리가 수투에 나왔던 그래프 개형을 찾아야 되는 경우로 이제 또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복습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7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혼란의 문제였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는 그 방침 때문에 실제로 우리 많은 학생들이 그거에 대비된 문제를 좀 보고 싶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2월이나 3월 달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이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인천에서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좋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혹평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비교할 잣대가 없었으니까 잣대가 없었으니까 근데 다행인 거는 사실 서울시교육청이 8월 말에서 9월 9월 초 넘어가지 않을 거야 8월 말에서 아마 만든다라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하도 7월 학평에 대한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해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9월 평가원과 10월 학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할 수 있을 건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9월 평가원에 출제가 될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6월 평가원보다는 이 7월 학평이 굉장히 어려웠잖아 근데 이 7월 학평에서도 제가 공통과목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문항들은 정답률이 20% 내외가 되는 소위 얘기하는 준킬러 문항이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항들 위주로 일단 준비를 많이 해놓으시고 우리는 공부를 이만큼 해놓고 여기 안에서 나오길 바라야지 이만큼 공부해놓고 이만큼 나왔을 때 뒤통수 맞았다 이런 표현을 좀 당하지 않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남은 기간 동안 확률과 통계도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 같은 것도 좀 풀어보시고 그래야지만 거기에 나와있는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습을 좀 해보시고 틈틈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이 빠진 빠지는 단원 없이 여러분들 순열과 조합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스킵하시잖아 중복 조합만 하거나 아니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만 한다 근데 이게 진짜 순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올 수도 있고 원순열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단원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대비를 해서 9월 평가원 정말 준비 잘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평가원 기대가 되긴 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평가원이 변별력 있게 난이도를 좀 낮추면서 문제를 출제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여름방학 때 충분히 시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 평가원 해설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5월 평가원 5월 평가원